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라스트 한경기 결승전입니다 자 여기서 꼴등은 20만원 3등은 30만원 1등 2등 100만원 50만원 야 여성 3명 중에 2명이 살아났네 아 4명 중에 2명 50% 살아남았네 조크만 자 돌고래가 공을 뿌립니다 내가 봤을때는 일단 남성분이 유리하긴 해 마늘이하고 돌피니하고 유리해 그리고 특히나 돌피니가 유리한게 뭐냐면 돌피니는 방송경기를 많이 쳤단 말이야 많이 쳐가지고 안떨거라고 돌피니는 그래서 제가 봤을때 돌고래가 가장 유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돌고래가 자 노란공 자 고점자 뒤돌 저점자 마찬가지로 뒤돌 한마디도 뒤돌밖에 없다 뒤돌밖에 답이 없다 과연 뒤로 볼지 직접 볼지는 모르겠어요 잘치잖아 이거 네바스는 돌피니가 좀 유력해 어느정도 공방받으면 자 흰공으로 치는데요 흰공으로 뭐 이거는 옆돌 갈거같아 얇게요 얇게 얇게 가야죠 뭐 이거는 자 저점자 얇게 갈수도 있구요 고점자 뒤돌 갈수도 있습니다 뒤돌 그러나 고점자 초이스를 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데 초이스가 너무 고점자 초이스 좋은걸로 가네요 지금 손님 만원 쌉싸비우스 화추노비 우승 기원한다고 한잔 주세요 누구를 자 그리고 돌핀 자 뚜리뱅크 뚜리뚜리뚜리뱅크 뚜리뱅크 이거 뭐 고점자는 이쪽으로 칠 때도 있습니다 시스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칠 확률도 있어요 근데 보통 노멀하게 이쪽으로 가죠 머치형과 음료 5개 들고 가라고 머치형 돌핀이가 뭐 치고실때 갈게요 이렇게 잘 치는데 뭐 5개 줄 필요가 있어 머치형 거의 우승후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되죠 왼쪽으로 칠까 오른쪽으로 칠까 왼쪽 오른쪽 여기서 고민되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는게 유리하긴 해 왼쪽으로 치는게 왼쪽으로 치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3로 칠지 5로 칠지 완전 틀려요 3는 이쪽인데 5는 이쪽이야 여기 맞으면 다 똥창이에요 똥창 그냥 똥창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자 옆돌 직접 가야죠 이 사이로 빼고 제공은 코너까지 갑니다 코너 부분까지 연습한번 잘 칠거에요 아마 연습하면 연습량이 너무 없긴 하지 뭐 근데 목이 아파가지고 연습을 못하긴 해 솔직히 많이 저도 원래 연습하는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유나가 스트록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유나 스트록이 21점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때는 일단 등가속이 너무 좋아 등가속이 너무 좋아요 등가속 근데 일단 당구 치는 양이 적어 선수로 할거면 매일치하대 매일 매일 매일치합니다 자 원 투 쓰리 스트록이 좋아 이거 봐봐 가는거 봐봐요 기본군 가는게 잘 치긴 진짜 잘 쳐 스트록이 너무 좋긴 해 근데 연습량이 별로 없어 내가 봤을땐 연습량이 자 그리고 노란공 노란공 수리뱅크 쇼드로 간다가 쇼댄글로 쇼댄글로 어 이쪽으로 안가고 자 과연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뒤로 가기는 조금 빡빡하긴 한데 나오긴 해 뒤로 나오긴 하는데 내공이 진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안맞을 정도 아니다 좀 넉넉하긴 하네 잘친거 같다 돌고래가 잘친다니까 돌고래가 너무 잘쳐 그리고 김현우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빨간공 왼쪽으로 옆돌 왼쪽으로 옆돌 자 왼쪽으로 옆돌 뒤돌을 좋아하네 확실히 확실히 뒤돌을 좋아하는거죠 지금 이거를 옆돌 안친다는거는 뒤돌을 너무 좋아하는거야 아 잘친다니까 야 넌 좀 올려야겠다 돌핀아 넌 1점은 올려야겠다 치는 스타일이 그냥 대버리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쳐버리네 편안하게 쳐버리네 자 그리고 다시 3뱅크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각도 자체가 스타트가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40 40보다는 쪼끔 더 들어갈거 같아 그냥 40에 보고 회전을 다 살려주면 됩니다 20에 때리는데 여기다가 부드럽게 놓으면 돼 부드럽게 회전을 다 살려서 9시로 부드럽게 자 좋아 각은 좋아 각은 좋은데 여기서 회전을 다 살릴 수 있냐가 문제죠 회전 못살리면 빨간공 오른쪽 맞습니다 오 회전 다 살렸어 회전 다 살렸어 그러면 좋다고 이렇게 치면 굿이야 굿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나이스 두께님 이런 저점자 게임 이벤트 경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고 일단 9장에 좀 자주 오셔가지고 좀 눈두장을 찍어줘야 돼요 일단은 9장에 온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에버가 측정된 사람만 그러니까 9장에 좀 자주 오셔요 한 번씩 이거 치는 것 보소? 아 나 이거 너무 잘 치는데 고점자 초이스 해버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 그리고 마누리가 조용합니다 지금 마누리가 자 여기서 성격이 나오죠 쥐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쥐돌을 어떻게든 길게 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다 옆돌 옆돌이 FM이죠 옆돌이 FM입니다 두께는 조금 두께를 써줘야죠 당연히 앞으로 빼면서 앞으로 빼면서 특히나 저점자분들을 얇게 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자 뒤돌 뒤돌 나왔습니다 1접구가 여기 맞아야 하는데 여기 맞으면서 끌 수 있어야 좋은 건데 자 일단은 잘 쳤어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15점 말도 안되는 초이스죠 말도 안되는 스톡 나왔죠 15점이 부드럽게 땡겨버립니다 아주 좋아요 12점 넣었다고? 12점 넣었으면 안돼 이렇게 치는데 12점 넣었다고? 말도 안돼 살려줘? 알았어 살려주겠습니다 빠른 사과 좋았어요 네 살려드릴게요 에 21점은 아니지 웬만하면 25점이나 27점을 데리고 25점도 좀 아니고 솔직히 27점은 팩트 팩트는 조진다 어디 있어 팩트 말해 했으니까 너는 최근 너는 팩트만 말하라고 팩트만 너는 팩트만 말해 닉네임이 팩트만 조진다 내가 거짓말 치면 돼 안돼 닉네임을 바꾸고 오던지 나이스 플레이 어? 근데 왜 고개를 흔들어? 맞았는데 0.4 쳐들면 욕먹어야지 잘 쳤으면 칭찬듣고 그래 한 번 칠 수 있다고 한 번 아까 했잖아 아 네 시간 전 거를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네 시간 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결승전 해설해야 하는데 저 해설하지마 여러분들 해설하지마 결승전이야 이거 자 돌고래 노랑공 다시 한번 엽돌 엽돌 저는 일요일날 원래 출근하죠 일요일날 출근하는데 이번주는 못나와요 이번주는 못나옵니다 일요일날 월요일날 다 나와요 할 거 없어가지고 당구장에서 놉니다 당구장에서 당구치고 자 다시 한번 엽돌 자 다시 한번 엽돌 가는데 자 껍질 갑니다 껍질 껍질 부드럽게 껍질 길게 빠져면 매우 높아요 나이스 돌고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돌고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요 자 비껴치기 비껴치기 가도 되는데 어 이 사이로 빠질 확률 꽤 많아요 아니면 길게 빠질 확률도 있고 좀 어려운 공이죠 이건 좀 어려운 공입니다 아 나이스 야 21점들이 다 잘 치네 어느정도 어느정도 사이즈가 있네 자 자 노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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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공을 엽돌 치면 됩니다 두껍게 네 네 술집 식당 모두 21시까지에요 노란공을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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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굿 아 전반전 끝났어 벌써 벌써 끝났어 전반전이 야 돌핀 우승후본데 하치스 바디 우스 오케이 바디 돌핀이 원래 잘 쳐 마늘이도 원래 잘 치는데 마늘이가 조금 알수가 좀 덜 나오네 자 후반 달립니다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재경이가 본능적으로 운동신경이 좀 탁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스트록이 저점자에 비해서 이 공이라는 물체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잘 때려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때립니다 뭔가 모르지만 약간의 재능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은 재경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가 좀 빨리 올라갈 점수에요 그리고 어 좀 뭐라면 남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어떤 그런 스트로크를 갖고 있어요 음 어차피 꼴찌라서 3뱅크로 그래도 그래도 뱅크샷을 우리가 보면 너무 의도해 가지고 치다 보면은 잘 어 안 뜨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공을 딱딱딱딱 쳐 나가면 자동으로 뱅크샷이 떠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게 가야돼 예 이거 100만원짜리에요 자 오른쪽 왼쪽 옆돌 다 되죠 지금 5쿠션은 좀 분리하고 다이렉트로 가야돼요 와 돌고래 아까비 음 뭐야 이게 맞는다고 테이블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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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네 스트로크 잘 들어간건가 조금 길어보였는데 좋습니다 오늘 돌고래 장난아닙니다 자 원백더거치기 야 좋습니다 공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가면 됩니다 회전을 여기 중하단에 줘야돼요 상단에 주면 안되구요 상단에 주면 공이 튕깁니다 여러분 튕기면 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거죠 물론 두께가 얇게 맞으면 돼요 두께가 얇게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얇게 맞는 두께를 바라고 치면 안돼 두껍게 맞든 얇게 맞든 다 맞을 수 있는 당첨 어우 민주나 어서오고 자 앞돌려치기입니다 앞돌려치기 양빵이 살짝 있긴 있어요 양빵이 살짝 있긴 있는데 오오 오오 아 females 컷 잘 쳤다 이거는 야 뭐 기가 막히게 쳤네 오 브라워 브라워 자 지인공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중 하나예요 여기가 보이나 마나 모르겠다 공이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볼까 그림상으로는 들어갈것 같은데 들어간다면 역회전 너무치 가능하죠 여기를 맞출 수 있다면 역회전 너치에 가능해 아 빨간거 더블쿠션 요것도 잘치면 진짜 좋은공이야 키스는 거의 안날거야 당점도 괜찮아 오 너무 빨라 쿠션 푸와 이야 뭐야 이거 이거 역전각인데 푸와 잘쳤다 대박 스트록입니다 오 대박이에요 너무 잘쳤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조금 튕기면 공이 짧게 빠지죠 당점은 여기 들어가도 짧게 빠져요 당점 여러분 공이 더 안 튕기는 당점이 알려드렸죠 이 당점은 아니야 이 당점은 아니야 운이 있습니다 예 이 친구 당구 운이 좋네 이 친구 당구 운이 좋아 어? 자 재경아 재경아 공하라 왔다 왔다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치는거지 뭐를 쳐야되는지 잘 모르겠지 3뱅크만 뱅크샷이 아니야 3뱅크만 이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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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하하 하하 좋습니다 뱅크샷 하나 성공했구요 다시 한번 또 이상한 뱅크샷 하나 갈라라 이쪽으로 투뱅크 좋다 투뱅크 투뱅크 좋다 그래 너는 뱅크샷만 연구해라 투뱅크 좋다 아타 원뱅크는 아니고 어? 이번엔 공을 치네 아아 이건 무슨 샷입니까 이 친구 다운이 좋아요 다운이 좋아 이 친구 키스만 나면 그냥 뭐 득점이네 아 좋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뭐라고 하지? 그 약간의 손기술이 좀 들어가네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뭐여? 스리뱅크 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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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칠만하지 이거 칠만해 야 너 이거 치면 내가 봤을 때 2등이야 2등 아니면 1등을 더 갈 수 있어 야 이거 긴장된다 어이 긴장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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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른 사람들 지금 발골하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공은 떠났고 오 각도 괜찮아보이고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꺄어어어어어어 샛 대박입니다. 이 친구 승무사 기질이 있어요. 승무사 기질이 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오늘 끝나고 나서 계약서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깜짝이야. 이거 뭔가요? 완전 이거는. 이게 뭐 이런 단전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당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카드를 치고 있는 것 같은. 아니 뭐 이상한 승부를 걸어버리네 당구에서. 이제 닉네임 독사로 하자. 독사? 독사. 야 진짜. 계속적으로 들이대다가 결국 하나 걸리네. 근데 각도도 약간 이상해. 근데 맞았어. 아 네. 와. 아 재규 형의 나이는 이제 올해 20살입니다. 이제 21살 돼요. 5살입니다. 멘붕 왔고. 손 넘기기 한 번 더 하시고. 멘붕 왔죠. 네. 멘붕 왔고요. 멘붕 왔죠. 이게 말이 돼? 어? 남은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네. 그것도 시간도 별로 없어. 근데 1등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한 키면 끝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한 키야. 이거죠. 네? 파울을 계속 모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고 들이대게 만들어서. 어? 파울을 또 쌓아서 가져오는 거지. 근데 아까. 유나가 3뱅크 쳤으면 끝났잖아. 끝났지. 끝났지. 봤지 아까 배열. 어. 봤지 봤지. 어떻게. 옆돌 쳤지 옆돌. 자. 요거는 옆돌보다 3뱅크를 쳐야죠 여러분. 파울이 몇 개다? 12개다. 들어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40자리다. 40자리. 오. 이런 찬스를. 이거는 이거는 3뱅크 쳐야지. 이야. 이 절호의 찬스를. 이야.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네. 와. 공돌로 빠졌어. 맞으면 정말 좋은데. 이야. 이 엽돌도 쉬운 엽돌이 아닌데. 각도가 딱 좋은데. 아니 지금 한 달. 한 달 월급은 아니고. 한 달 월급 가까이예요. 보면 일주일에 4일밖에 일을 안하니까. 그렇네. 그잖아. 그렇네. 일주일에 4일밖에 일을 안하니까. 하루에. 하루에 6시간 일하거나 5시간 일하거든요. 거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렇네. 거의 한 달 월급을 그냥. 하루에 벌어버리는구만. 진짜 진정한 타짜네. 야 우리가. 여기 이거 때문에 들어왔네. 제 위장 취업했었네. 이야. 지금 보니까 그치. 당했네. 우리는. 평생 당하구만. 스트로크가. 약간 15점 스트로크가 아니었어. 느낌이. 당했네. 이거 보고 들어왔네. 당했네. 이야. 지금 절었잖아. 절봉이잖아. 되나요? 된다. 벌어지게 되나요? 됐어. 힘있어. 와우. 이러면 모르죠. 2등으로 올라갔으면. 모르죠. 붙었어요. 붙었어. 빨리 뭐 좀 해줘. 다들 할 줄 몰라 이거를. 다들 할 줄 몰라. 누가 해줘야 되는데. 떡이라니까. 떡이라니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어. 떡이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만히 있네. 뭐. 뭐. 못 안겨. 이야. 떡이면 또 뿌리는 겁니다. 아니. 다 저점장이기 때문에. 저점장이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이거 해도. 그나마. 여기서 유나가 시합을 난이해 봐서. 아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뭔 액션을 까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든가. 전부 다 멀떡멀떡 가만히 있냐고. 뭐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뭐. 뭐 이게. 당구대가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가 보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와. 와. 야. 이것도 모르죠.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어. 자. 이러면 거의 뭐. 1점 차이. 1점 차이. 1점 차이. 1점 차이. 자 올리면은. 1점 차이. 1점 차이. 1점 치면 동점이네. 대회전 왔죠. 대회전 왔습니다. 너무 튕기지만 않으면 좋을 거 같아요. 테이블은 충분히 지금. 잘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딱 좋아요. 그치. 너무 찌를까봐. 걱정이 돼. 그치. 이렇게 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잘 친 거 아닌가요? 잘 친 거. 잘 친 건가요? 살짝 짧나요? 살짝 짧나요? 잘 모르겠어요. 1등 나왔습니다. 1등. 하독사 나왔습니다. 하독사. 또 왔죠 수뱅. 닉네임 독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돌고래가 여기서 3등으로 밀려라? 나는 무조건 마늘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나도. 마늘이가 여기서 가장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구장에서 승률이 가장 좋아요. 공도 제일 씩씩하고. 야 다운큐 마큐입니다. 거의 요번큐에서 마큐 될 수도 있고. 2점 이상 3점 치면은 마큐고. 핸드폰 저기 있어 상금. 어 상금 줘야지. 우리의 상금 봉투 빨간 봉투. 2번큐가 마큐가 될 수도 있어. 몇 점을 치냐에 따라서. 오 잘 쳤어 일단. 키스 안 나면. 약간 긴데 쪼그러들어. 오 잘 쳤어. 자 이러면. 이러면 이게 마큐 될 수도 있는데. 오 뒤돌 왔어요. 야 이러면. 야 돌고래 잘 쳐라. 어 1점 치고 시간 끌면은 우승이잖아요. 지금. 그렇네. 지금 돌고래가 과연 그런 머리가 있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점을 치고. 머리를 아니 저기. 머리를 끌면 돼. 머리를 끌면. 시간을 끌면 1등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1분 남았어. 아 이거 너무. 2공이 너무 빨라. 얘가 지금 순수한 거지. 그치 약간. 그 공. 불어달라고 했는데 아무 제스쳐도 못한 정도의 순수함인데. 이거 시간을 끌 정도는 모르지. 1점 치고 시간 끌면은 아니. 당연히 아니지. 아 그거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상금이 100만 원에 걸렸는데. 봐봐요. 지금 시간. 이거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요거 맞히면. 요거 맞히면. 오 좋아. 길어 길어 길어. 안 길어. 돌고래 안 길어. 길어? 길었네요. 안 맞았대요. 맞았어요? 맞았대요. 맞았는데 제스처가. 지금 빠진 제스처야. 그러니까. 상금 못 쪄 너. 안 돼. 그게 아니고. 귀여워가지고. 맞았어요. 이렇게 한 거야. 맞았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처럼. 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끝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골반을 다시 1등으로 했어. 와. 재경이.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왔습니다. 야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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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참나. 빨리.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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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여러분. 야 우승. 야 진짜 멋있었다. 4점 치면서. 야. 와. 돌핀. 야 상규별 잘 대가지고. 저 뼈대 없는 다리. 건들건들한 저 힘 없는 다리. 참나. 아 대박입니다 진짜. 재경이가 그래도 잘했다. 경기력이 마지막에 좀 좋아졌네. 탕탕탕. 재경이가 1등으로 갔었거든. 어. 1등으로 가다가. 응. 자. 야. 다들 경기력 장난 아니었다. 지금. 이번 게임 진짜. 진짜. 1등은 100이구요. 2등 50. 3등 30. 4등 20. 요렇게 됩니다. 굉장히. 오늘 13명 참가했습니다. 13명. 13명. 13명 참가했는데 여러분. 1등 100만원입니다. 예. 참가비 3만원이었죠. 39만원. 예. 우리는 진짜 뭐 땅파서 장사하나봐요. 네. 와. 아. 저희 구장에 많이 놀러오시면 이런. 아주 좋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21점 이하 대회는 처음 했는데. 요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네. 저점자 분들을 위해서. 그. 대회를 열어드릴 생각이니까. 아저 못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가지의 그. 다양한. 이제 이벤트 시합. 있으니까. 네. 구장에. 가끔씩이라도 놀러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좋은. 어. 시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지 못해요. 응. 장사도 이제 9시까지 받지 못하고. 그렇지. 회사에 돈도 없고. 우리 월급 반납해서 상금 줘야 되는데. 그래. 네. 네. 진짜 해자대회였어요. 오늘 어떻게. 시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13명 이어가지고. 1라운드 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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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렇게 해서. 여기서 2명이 올라간거였습니다. 예. 2명이 올라왔어요. 2명이. 그러니까 4명 걸린조만 50%고. 나머지는 67%야. 그렇지. 이게 1라운드였구요. 2라운드. 2라운드는. 4명이 쳤고. 4명이 쳤고 해가지고. 여기서. 2명이 올라왔습니다. 50%의 확률. 이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4명이 친거에요. 그렇죠. 3라운드는. 어차피 꼴찌 해봐야. 상금받아. 그러니까 상금 100%. 네. 마지막 3라운드는. 꼴등을 해도 이렇게. 꼴등을 해도. 상금받는 이런 해자대회였습니다. 이렇게. 저점자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그. 어디가서 입상 못하잖아요. 그렇지. 저점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입상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지. 이렇게 한번. 열어드린거고. 또 구장에서 가장. 또 약자로서. 그렇죠. 근데도 뭐. 매일. 구장이 오면서. 당구 잘 치려고. 어떻게든 실력 늘어보려고. 형들 따라서. 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하고. 그렇죠. 네. 자. 이. 대회는요. 자. 다음 경기 얘기 듣고 가야돼. 좋아. 자. 덩어 파트너스 DLC 그룹에서. 대표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힘 좀 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